그 춤을 한 번. 아 그럼 이제 뒤에서 H.O.T 메들리? 그렇죠. H.O.T. 손이 뭉쳤다. 소리 실러. H.O.T. 손이 by. H.O.T. 손이 voltages. Cara ON. 이 춤 대기실에 누구한테 배웠어요? 이특 씨요. 두 분이 안무를 잊어버리신 거예요. 역시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춤을 추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게 말이에요. 너무 멋진 무대 보이셨는데 춤 하면 장력! 장력하면 춤!